안녕하세요. 오늘 슈퍼주니어의 막내 규현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요. 사랑받는 막내이기 때문에. 리더가 너무 좋았어. 동생들은 한 번만. 규현아. 너 진짜 매력하다. 진짜 매력하다네. 생각했을 때 목만 잘라지고. 잠깐만. 은혁이 형 한 입 먹었잖아. 나 안 먹었어. 먹었잖아. 빨리 찍어. 찬훈아 이특이 형 먹었지 않았어? 야 먹는 사람 딸이고 쉬운 사람 딸이고. 이특이 ㅉ이네. 예성 형도 가줘. 예성 형 화났나. 예성 형 화났네. 예성 형 찍어줘요. 빨리 찍어줘요. 가자. 예성 형 화났다 가자. 예성 형 또 화났어? 내가 애기 화난 거 미쳤다. 예성 형 또 화났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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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 형 예성 형 자꾸 형 이상하게 뭐 하려고 그래. 예성 형 그만해. 적당히 해라. 지금 예성 형. 예성 형 다 조원히 해. 예성 형. 예성 형 형이. 네. 예성 형이. 하하하하. 예성 형이. 아!! 예성 형. 아 왜 나를 때려. 야 왜 이래. 야 왜 날 때려. 처음 봤는데 그 때 머리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셨었어요. 길게. 인디언 추상. 아 진짜 샤워벌 써. 아 새까매. 진짜 까매. 핑크맨 좀 불러줘. 시작. 아 잘 들었습니다. 너무 좋은 노래 참. 너 소리 껐지? 진심? 난 널 알고 있어. 아 킨게 아니었어? 화장실. 내 아픈 상황? 저기 이제 그만 가져. 갈게. 트위를 하는 게 왜. 어떻게 했나 된다. 어떤 MC가 저렇게 있고 다녀요. 왜 MC. 아니. 성인 방송도 아니고. 각도 상. 형 지금 뭔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사람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사람 아 이게 무슨 화장실 변기야 왜냐면 물 밑에까지 바지 내리고 있는 사람 같다 너만 바라볼게 너만 바라볼게 자 이거 받고 아 기현이 웃긴다 아 웃어줘요 우리 다신 이렇게 마주치지 말자 아 성공이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성공 성공 아 기현 씨 웃어줘요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웃어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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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LY 무대 하면서 실수했던 적 없었어요 있죠 있어요? 응의 탈은 아닌데 한 사람 만일이 굉장한 초고음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원래는 생각해 계속 성공을 하다가 한 번 쭉 살짝 흔들린 거예요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예성이 내려오더니 어우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아 예성씨예요 얘기하더니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 행사 갔을 때부터는 원래는 생각해줘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생각해줘 그렇게 바로 내려야 하지 않을 거 생각해주고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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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啸 sadece вед 이제 30대를 바라보실 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30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같이 좋은 맘 너같이 좋은 성품 너무 다행이야 애써 너를 지켜줄게 규영씨 규영은 무서워요 막내잖아요. 규영은 막난데 규영씨가 저한테만 형 동략을 하겠다고 둥댓말을 써주거든요 다른 멤버들한테 반말을 해요 반말하는 멤버들한테는 약간 막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잊지 못할겁니다 그동안 뭐 춤과 언제나 보고싶을거구요 다음에 아 안맞았습니다 고민한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그리기 시작해서 추가해주세요 아 그래도 친절한 너를 부른다 미치도록 너를 부른다 규영 오른발 검은색 검은색 아 쉽네 잘 안 나오네 어 뭐야 이거 안 나오네 빨리 아파 어 뭐야 이거 안 나오네 빨리 아파 아 아 잘 안 눌리는데요 잘 안 눌리는데요 슈퍼샷 포토샷 수영이 승비니 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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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海 너무 신나 근데 하 숫지 아 Q. 많은 아이돌 그룹의 많은 아이돌 그룹을 많이 봤는데요. 아, 재미가 많아. 아, 애인은 다르고. 들어올 겁니다. 우리 또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찾아가도록 할게요. 그랬습니다. 나 써야 했어. 발차기를 좋아하는 친구들. 이현 씨. 저 지금 남녀를 좋아해요. 선배님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? 어떻게 무슨 노래야, 지금? 어떻게 무슨 노래야, 지금? 왜, 왜, 왜. 지금 이거. 어딜 카피해가지고. 너무 좋아요. 7일 동안 과연 어떻게 버전하는지. 잠자는 게 있을. 무슨 그런 소리를 하면서 시피라고 치고 앉아있어? 잠자는 게 건강했습니다. 무슨 얘기를 해? 무슨 얘기를 해? 아직 얘기 안 했는데. 얘기 안 해도 돼요.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겨드랑이 비누로 닦지? 당연하지. 오, 쉽게 해, 형. 오, 쉽게 인정해. 내가 너보다 노래 잘하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내가 너보다 춤 잘 추는 것도 알잖아. 내가 너보다 춤 잘 추는 것도 알잖아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, 우리 슈퍼주니어에 들어오고 나서 멤버들이 싫어했던 거 알지? 멤버들이 싫어했던 거 알지? 내 거 알지? 내 거 알지? 내 거 알지? 내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... 아, 뭐 해줄까? 너 데뷔할 때 머리 인디언 추장 같았다고 팬들도 놀린 거 알지? 팬들도 놀린 거 알지? 팬들도 놀린 거 알지? 너... 응? 너... 너... 어?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?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?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?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나네 쭈현 쭈현 쭈쭈 중에 쭈쭈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. 진짜 너무너무 싫다. 제발 야, 쟤 진짜 있어. 없어졌으면 좋겠다. 두 글자. 하나, 둘, 셋! 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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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였구나. 몇 살 때까지 이럴까? 근데 나는 철 안 들고 싶어, 뭔가. 너 안 들어. 못 들어. 좀 잘했는데? 들어본다는 저는 요 멜이. 그리고 저는 가, 바이, 그냥 원래 부르는 애칭대로 부를까? 귀엽게? 난 애송이 형이라고 안 하는데 그거 은혁이 형이 하는 거잖아 예, 섹시! 예성, 섹시의 줄임말 아니 근데 어쨌든 너 발음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? 예, 섹, 예서? 왜? 근데 섹시는 괜찮죠? 섹시 괜찮은데 어간, 발음 섹시에서 이렇게 오, 섹시 그거는 저희가 심리를 넣어봐야 할 거 같거든요 봐봐요? 예, 섹시 그럼 해보고 예, 섹 표정 안 한대요 표정 안 한대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형, 머리로부터 넣어봐 그럼 그럼 웃음 그럼 이제 감독님, 의자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씩 우선에서 관리가 있나요? 아, 뭐 집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환 넣을 수는 있어요 어? 슈퍼맨도인가요? 혹시 슈퍼맨? 너는 슈퍼맨? uemla 호빈 그래서 동기네 얘기를 해 지금 슈퍼맨이 하는 이유가 저 관,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2차 무대로 하면 돼 형, 우리 한명씩, 스포 한 번씩, 진짜 말해 출연해 inhos 여기 막기 한 번 손으로 안쪽 했다 조선의 강례를 조선의 강례를 한 곡씩 들어간다? 아니요 저는 4곡 정도 썼는데 딱 안 됐어요 아 갑자기 슬픈이야 보통 그러면 슬퍼야 하는 게 아니면 아쉽거나 그래야 하는 게 저는 아쉽지가 않을 정도로 소곡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즐거워해도 되는 거에요? 후우우우우우 아무것도 안 들었어. 예선은. 아 정말 피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아 저리 가세요. 소리를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리 가세요 좀. 35900원에 널.. 일단은 뭐 어떤.. 사실 많은 분들이 신곡 공부할 때 어떤 장르, 어떤 노래 이런 얘기하잖아요. 저는 그런 거 말고 일단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처음에 딱 이 대목을 들었을 때 너무나 신나고. 제목 그대로 슬퍼.. 너무 밑에서 잡으면 턱만 나오거든요. 안 그래도 쩍이 큰데요. 알겠습니다. 저희 유명하신 테니스 공을 모셨어요.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이 된 거예요? 네? 저는 자기 관리 의리거든요. 피코크 제품이면 한 시간이면 유명한 크랙 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저렇게도 책임 못 질리게 하시죠. 당신은 어떻게 된다. 그.. 만약에 규현씨 누나가 예. 나 강인이랑 결혼할 거야.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? 패야죠 그거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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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성씨가.. 어.. 곧 영화가 나옵니다. 무슨 작품인데? 영화제 출품작이었고 아.. 불도저에 탄 소녀라는 그 영화인데 불도저로.. 하하하하 대사가 있어요? 불도벽할 아니에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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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랑 제일 친해요? 저 같은 경우는.. 친한 거.. 잘 모르겠는데.. 아마.. 그럼 누가 제일 어색해요? 아.. 아.. 저 근데 어색한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는데.. 와.. 확실하네 주간이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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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무도 안 좋아하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싶다고.. institut hours 하하하하 그 shades 하늘만 심한 눈물 머금고 기다릴던 그때 다시